파프리카 하면 아삭한 식감에 달달한 맛을 지녀 다이어트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말 이 파프리카가 면역력을 높여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? 예 맞습니다. 면역력을 증강시켜줘서 위암을 예방해주는 식재료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. 파프리카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는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성분이고요. 또한 강력한 항산화 활성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위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많다고 알려진 키위의 1.6배, 사과의 82배나 되는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었다. 밥상 위 채소의 반전 효능, 면역력을 높이고 위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프리카 파프리카에 풍부한 비타민C는 위 점막을 공격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제거는 물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는데 실제 한 연구에서 암세포에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암세포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